자 이번주 경제뉴스 가운데 중요한 뉴스를 골라서 그 안에 숫자들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숫자로 보는 경제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12월 이제 올해 달력도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혹시 평론가님께서는 내년 새 계획 같은 거 세우셨나요? 일단 하루에 충실하자는 개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충실하자. 그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왜 새해 계획을 여쭤봤냐면 오늘 숫자로 준비해 주신 내용이 1월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만약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 본인이 결혼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은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럴 때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단 한 번에 알 수 있다 그러면 또한 이런 자금을 모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또 얼마나 많은 금액을 모아야 될지 한 번에 알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절망적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게 미리 나오면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지금 시범 사업에 들어갔고요. 내년 1월 1일에 정식 오픈합니다. 그 이름하여 정부가 정한 이름이 마이 데이터 사업이라고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월 1일에 정식 오픈을 하게 돼서 1월 1일 의미 있는 숫자로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마이 데이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정확하게 이게 그러면 어떤 사업인가요? 본인 신용 정보 관리라고 우리가 보통 지칭을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큰 담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개인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개인정보들이 좀 흩어져 있었어요. A라는 은행의 예금, B라는 은행의 또 내 예금 아니면 대출 이런 게 다 흩어져 있는데 마이 데이터는 이러한 정보들을 하나의 웹이나 앱에서 다 모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은행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투자 같은 경우 주식이라든지 매입금액, 보유수량, 평가금액 이런 것도요. 사실 특정 앱에 가서 따로 봤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 은행도 볼 수 있고 카드 업무도 볼 수 있고 또한 보험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통신비, 내가 얼마나 통신비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또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공공 데이터까지 들어오게 되면 납세 증명도 되고요. 또한 내가 연금 얼마나 내고 있고 너 얼마나 또 받을 수 있는지도 하나의 앱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마이 데이터 주요 정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내 금융 자산에 나랑 돈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산을 짤 수 있으니까 요즘 가계부 앱에도 사실 카드사나 금융사 연동하면 이런 서비스가 약간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것보다 좀 더 넓은 범위로 우리가 내 금융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생긴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시범 시작이 되면 금융 소비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그런 구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한 은행에서 이번에 그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하나를 냈는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의 목표를 1년 뒤에 난 결혼할 거야라고 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재 시세, 그러니까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결혼할 때의 예산 금액을 알려줘요. 지금 들어가 보면 알뜰할 결혼하면 최대 한 800만 원, 실속 있는 결혼한다 그러면 최대 2,500만 원, 적당한 결혼이다 그러면 이제 4,500만 원, 여유 있는 결혼이다 그러면 7,000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시세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모아뒀던 돈, 또한 내 소득, 내 지출 이런 것을 다 고려하고요. 또 한 가지 나만 부담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배우자와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데 부담 비율까지 이렇게 느게 되면 내가 1년 뒤에 결혼했을 때 얼마나 부족한지 또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주고요. 무엇보다 결혼할 수 있을까? 안 되네? 이런 것까지도 사실 알려주니까 이게 정말로 그 마이데이터라는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 같은 기업들이 이미 지금 마이데이터를 오픈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면 이미 쓰고 있는 거 그냥 활용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좀 들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나는 돈도 없는데 이런 서비스 굳이 내가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1일부터 내년 1월부터 전면 실행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금융권 중심으로 데이터를 모아오지만요. 앞으로는요. 통신, 에너지, 의료, 교통 이런 서비스를 전 방향으로 해서 다 모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아니면 공무원연금도 다 볼 수 있고 그것도 연동도 되고 내 납부 증명이라든지 세액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시대가 빅데이터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마이데이터를 안 쓰면 이제는 내 정보를 볼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세상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공상과학 만화라든지 영화에 보면 모든 게 이제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세계가 보이잖아요. 그런 세계가 실제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좀 다가왔다는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고도화될수록 사용하는 부분들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항상 재미있는 걸 보면 이 서비스 안에 뛰어드는 기업들의 약간 이 눈치 작전이랄까 약간 경쟁 구도 보는 게 약간 또 재미라면 재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우리도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백신 실시간으로 예약하는 거나 백신 인증서 같은 거 받는 것도 네이버에서 예약하느냐 카카오에서 예약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좀 얘기가 있었고 그런 것처럼 이 마이 데이터를 둘렀다는 시장에서도 금융권도 경쟁이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네이버 대 카카오 대결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마이 데이터를 쓰려면 민간 인증서를 최소 한 개 정도는 의무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 인증서를 제공해주는 여러 업체 중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민간 인증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카카오나 네이버의 시장 싸움이 되거든요. 민간 인증서 싸움이. 사실 그런데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이 민간 인증서 사업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닌데 일단 회원을 소비자들 회원으로 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자체가 좀 넓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시장 확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네이버가 조금 시장에서는 앞서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데이터를 했을 때에 한 60개 이것이 예비허가라든지 번호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한 80% 이상이 네이버 인증서를 기업에서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좀 더 앞서가고 있지만 카카오의 성장세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기반으로 해서 민간 증서 시장이 굉장히 빨리 퍼지고 있어서 마이데이터를 보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또 이런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의 또 경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점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이야기도 좀 연관 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저희가 뭐 관련 얘기 주식연구소에서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요즘 장이 변동성이 커서 어렵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런 시기에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 방향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오메크론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있죠. 중국에 대한 이슈들도 지금 이제 나국자 헝다그룹에 대한 파산 이슈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굉장히 혼초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요. 특히 테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증권을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트렌드가 뭐야라고 봤을 때 이미 마이데이터 관련 이런 테마는 12월 말부터 해갖고 12월 초까지는 시장에 이미 선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 1일에 또 정시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또 이제는 뭐 트래픽이 증가되겠죠. 저의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그럼 또 한 가지 테마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 그러면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런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인프라 관련 기업을 굉장히 눈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비슷한 서비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이제 스크래핑 방식. 한마디로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긁어오는 방식입니다. 한 번 긁어오려면 단 2시간 걸려요. 전체에 이제 긁어오는데. 그런데 이런 전문 API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이제는 아예 금융사들이 서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분만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PI를 제작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안과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또 받고 있는 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이데이터면 나의 모든 데이터가 다 모아져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뚫려버리면. 개인정보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겠죠. 네.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의 성적 취향 이런 거와 전화번호를 빅데이터에 갖고 그거를 제공해 주는 앱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좀 이슈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데이터를 어디서 모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빅데이터가 돼서 이게 시중에 만약에 불법적으로 돌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보안. 보안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마이데이터와 관련돼서 수에 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마이데이터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런 관련 기업들도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좀 현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될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숫자로 넘어가 볼 텐데 두 번째 숫자도 1월인 걸 보면 아마도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무언가가 또 있나 보죠. 맞습니다. 이게 마이데이터는 내년 1월이 정식 서비스라고 했는데 제가 두 번째 갖고 나온 이 1월은요. 시범 사업 시작입니다. 바로 그 에너지 캐시백 사업이거든요. 아, 에너지 캐시백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옆집 철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절약 정신이 굉장히 토출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매우 아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정부가 혜택을 주는 서비스인데요. 철수가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아니면 다른 아파트에서 유사 면적 가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쓰는 전기보다 예를 들어서 덜 쓰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1kWh당 50원을 정부가 줄게 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평균 주의의 사용량은 400kWh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80kWh를 좀 적게 썼습니다. 한 20%를 적게 쓴 거죠. 그러면 80kWh를 적게 썼기 때문에 5, 8에 40. 그래서 4천 원의 캐시백을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캐시백도 없었는데 내가 아껴 쓰는 만큼 캐시백으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린고비하시는 분들, 아껴 쓰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건데 이게 내년 1월부터 세종, 진천, 나주 이런 혁신도시 중심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제 본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이제는 안착이 될 텐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아마 이 아파트에서 관리비 명세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항상 그 관리비 명세서 상단에 보면 이 댁은 평균보다 적게 쓰셨습니다, 많이 쓰셨습니다가 매달 나와요. 그런데 그게 사실 큰 건 아닙니다만 평균 다른 가구보다 아니면 지난해 평균보다 몇 퍼센트 적게 사용하셨습니다라고 나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돈도 버시는 거예요. 기분은 좋지만 사실 얻는 혜택은 없었는데 이제는 기분 좋은 거에 더해져서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이제 국민들한테는 좀 기분이 좋아지는 혜택인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아무래도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날도 점점 추워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번 기회에 저희가 좀 생활 속에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 냉장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관련 분들께서는 연구진께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냉장고 문을 한 번만 이렇게 열고 닫았을 때 전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보통 6초간 열고 있으면 온도를 낮추는데 그 온도까지 낮추는데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가전생활에서 전기요금 아끼는 첫 번째 방법은 불필요한 이제는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것들을 이제 금지하고 있죠. 두 번째도 있습니다. 바로 그 팁인데요. 이제 셋톱박스가 이제 플러그에 보통 많이 꽂아서 쓰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TV의 그 대기 전력의 10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셋톱박스는 안 쓰시면 꺼두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온오프가 달린 그 멀티캡 있잖아요. 빨간불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전력을 아예 안 쓰실 때는 차단해지는 것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또 컴퓨터도 있습니다. 아마 많이 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쓰시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기 이렇게 컴퓨터를 오래 안 쓰면 스크린 세이버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크린 세이버에 화려한 그래픽이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 별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스크린 세이버가 나오면 전기가 아무래도 평소보다 더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USB를 꽂는 형태.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고사양의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USB를 꽂으면 안 쓸 때보다 전기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몰랐는데요. 그래서 보통 고가의 노트북을 쓰신 분들은 배터리 사용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게 낭비가 되니까 이런 것도 안 쓰시는 USB는 이제 빼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것으로 사실 가전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1등급 제품이 5등급 제품에 비해서 전기 사용량이 한 30에서 40%를 적게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등급을 좀 높은 것을 쓰시면 되는데 요즘에 만약에 본인이 에너지 효율 등급 높은 가전제품을 최근에 구입했다 그러면 10%를 좀 돌려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사업인데 이게 단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아니면 세 자녀 이상 가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가전제품을 새로 샀다. 그런데 고효율이다. 그럼 10%를 돌발 수 있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으뜸 효용 가전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게 변해서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지원 사업으로 바뀌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본인이 해당되신다 그러면 이거 지원받으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복지할인 가구이시라면 이거 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전 사이트 가셔가지고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사업 아니면 검색 버튼에서 치시면 나오는데 이게 예산 소진식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는 방송하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산 남아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게 지자체. 한마디로 한전의 지사마다 예산이 포지션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해당 지역에 있는 지사의 예산이 남아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면 지금 신청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10%면 무시 못합니다. 몇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환급을 받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보통 뭐 가전제품 살면 보통 10만 원 이상대인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그거에서 이제 이렇게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혜택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뭐 전기 얘기도 했지만 이제 겨울이니까 가스비가 좀 많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최근까지도 오늘은 그래도 좀 날씨가 풀리긴 했는데 평균보다 좀 온도가 낮았고 매번 최악의 한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올해는 또 난방비 얼마나 나올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 난방비, 가스비 아끼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재테크의 기본은 아끼는 거다. 가스비도 아끼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보일러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 외출할 때나 집을 비울 때 보일러를 자주 끄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재가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일러가 가동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내가 외출을 한다 그러면 보통 꺼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말고 외출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이거는 많이 모르세요. 외출할 때에 미리 15분 전에 설정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15분 동안 돌아가거든요. 이게 외출 설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열기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외출을 한다 그러면 외출 설정을 미리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가장 적정한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건데 실내 온도 유지입니다. 한 18도에서 21도를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면 가장 또 중요한 뽁뽁이 사용. 우리가 단열 에어캡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단열 에어캡을 사용하셔서 적정 온도 유지를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요즘에 또 인테리어도 많이 하시는데 긴커특 사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냉기가 안 들어오도록 찬바람 안 들어오도록 긴 커튼도 설치하시는 거 겨울에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가습기 사용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건조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는데 또 한 가지 역할이 뭐냐면 이게 수분 자체가 이제는 좀 따뜻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온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렇게 가습기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가스비, 전기료 좀 아낄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생활 속에서 사실 기본적이고 지키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다들 좀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